한국인들은 그게 왜 잘 팔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써본 외국인들은 대박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세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한국 아이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아마존에서 한국산 농기구 영주 대장관 호미가 대박을 쳤습니다. 쇼핑몰 검색창에 영어로 호미라고 치면 우리말 뜻으로 영주 대장관에서 만든 고급 손쟁기 한국산 수제 호미라는 소개가 나오고 원예 관련 제품 판매 중에 탑10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국내에서 4천 원가량인 이 호미는 아마존에서 14.95에서 25달러 원화로 따지면 16,000원에서 28,000원으로 국내보다 5배 정도 비싸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2천 개 이상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K-POP에 이어 K-호미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효자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손 삽만 쓰던 외국인들에게 기억자로 꺾어진 호미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기존 손 삽은 긁어내고 파내고 덮는 용도로 쓰기에 어딘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호미가 그걸 보완한 것입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땅을 팔 수 있도록 말이죠. 특히 해외 가드닝 유튜버들에게 극찬을 받았는데요. 30도 휘어진 날은 미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호미 쓰기 전에는 정원을 어찌 가꿨는지 의문이라는 구매평이 쏟아졌습니다. 추가로 몇몇 구매평을 번역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제품 손잡이를 잡자마자 한국 대장장이가 만든 이 도구가 정원 가꾸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도구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지만 인체공학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땅을 파거나 땅을 갈거나 모든 종류의 잡초를 제거하거나 땅에 있는 작은 나무 뿌리를 자르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 나는 나의 정원 가꾸기 클럽을 위해서 이걸 몇 개 더 살 것이다. 200% 만족해. 나는 이 호미를 적어도 20년 동안 소유해왔으며 한국의 동네 상점에서 처음 구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어. 최근에 우리 정원사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그녀를 위해 하나를 샀지. 나는 이 제품을 정원을 가꾸기 위해 샀어. 아주 잘 만들어졌고 튼튼하고 균형 잡혔지. 내 채소밭에 빨리 쓰고 싶어. 판매자는 심지어 한국의 유명한 양말 한 켤레도 같이 보내줬어. 완전 강추해. 해외에서 이렇게 극찬이 이어진 데에는 1968년부터 호미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영주 대장관의 성록이 장인의 스토리도 한몫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 가지에만 집중한 장인에 대한 존경심이 호미의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제품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례는 호미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 닷컴에서 한국의 갓 또한 엄청난 열풍이 일었는데요. 한국 드라마 킹덤 모자, 조선시대 전통 모자라는 설명과 함께 올라온 갓의 가격은 49.99달러였습니다. 양반들이 집에서 쓰던 정자관의 가격은 39.99달러, 연관 아이템으로 109.09달러의 흰색 도포를 함께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닷컴에서 갓과 도포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킹덤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드라마 연출 콤비인 김은희, 김성훈의 합작품으로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 킹덤. 해외에서는 조선시대에 등장한 좀비라는 신비한 컨셉으로 일찍이 큰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웅장한 한옥을 배경으로 한 이국적 컨셉도 화제였지만, 킹덤을 본 많은 외국인들의 트위터 리뷰들을 보면 드라마 속 모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킹덤은 좀비와 모자에 대한 드라마다 라는 리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드라마 킹덤의 제목을 갓킹덤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을 뜻하는 단어인 갓과 우리의 가시 같은 발음임을 활용한 것입니다. 신분과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의 모자를 쓰는 드라마 속 상황이 외국인들에게는 이색적으로 다가온 것이 인기 포인트라고 분석됩니다. 우리에게는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자였던 갓이 외국인들에게는 판시 하치라고 불릴 만큼 멋있게 보인다니 우리 조상들의 고급스러운 안목이 현대에 와서 재조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왔을 때 재래시장에 들러 꼭 사간다는 의외의 아이템도 있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공사 운영 페이스북의 일본인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국 재래시장에서 쇼핑하고 싶은 아이템을 설문한 결과 가장 사고 싶은 품목 1위의 요술버선이 올랐습니다. 요술버선은 지난해 겨울부터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선 할머니들이 주로 신는 방한용품으로 우리에게는 할머니 버선, 할머니 더신으로 잘 알려진 화려한 무늬의 버선이죠. 국내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겐 그다지 인기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5천원 미만인 저렴한 가격, 화려한 디자인에 촌스러운 무늬가 재미를 주면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기가 높습니다. 요술버선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지난해 1월 일본 만화가가 개인 트위터에 요술버선 구매를 인증하는 만화를 올려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만화가 다키나미 유카리는 해당 만화를 통해 믿을 수 없다, 터무니없는 따스함이 온다, 한국인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것을 어째서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유쾌한 대사와 함께 요술버선의 따뜻함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촌스럽다고 팔지 않는 호랑이 이불 또한 아마존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밍크다며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면 볼 수 있었죠. 80년대에 많이 사용하던 친구였는데요. 주로 인조 모피 또는 벨벳 재질로 가격 대비 넉넉한 크기, 높은 보온성이 장점인 다묘입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이 밍크다묘가 아마존에서 코리안 밍크 벨벳 이불이란 이름으로 국내 가격의 2배인 9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재고도 동인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다소 촌스럽다고 여기는 강렬한 색감과 큼직한 호랑이, 장미 그림 등이 외국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국적이고 특색이 있다는 반응이 주를 입고 있습니다. 아마존 리뷰에서 구매자들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죠. 또 다른 K-아이템으로는 돌솥이 있습니다. 코리안 돌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한 해에 6천여 개가 팔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돌솥의 인기 비결은 K-팟만큼이나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한식입니다. 높아진 한식의 인기로 최근 한식을 소개하거나 한식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유튜버의 인기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레시피를 따라하다 보면 외국인들에겐 생소한 주방 도구가 나옵니다. 까맣게 생긴 냄비, 바로 돌솥이죠. 이런 유튜브로 한식 조리법을 따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돌솥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구독자가 587만 명에 이르는 인기 한식 유튜버 망치의 돌솥 비빔밥 조리 동영상은 무려 1,32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이 영상에는 무려 7,900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그녀의 레시피와 비빔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몇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 롱우드에 있는 현지 한식당 코리아 하우스에서 먹어본 음식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는 뜨거운 돌그릇의 바닥에서 그 모든 맛을 담은 바삭바삭한 누룽지를 긁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것을 만들 것입니다. 고마워요 망치. 누가 가장 유명한 음식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비빔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빔밥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아주 건강하고 맛있으니까요. 호미부터 돌솥까지 예상치도 못한 우리나라의 전통 용품들이 새로운 한류를 만드는 중입니다. 또 어떤 한국이 담긴 상품들이 바다를 건너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대박친 한국 아이템 탑5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